가지마. 두고 가지마. 석훈씨. 가지마. 가지마. 가지마! 괜찮아요? 여보세요? 석훈씨. 날 알아요? 왜 그래요? 그게 무슨 말이에요? 민희야. 엄마. 이 사람은 왜 이래? 왜 나를 못 알아봐? 너도? 저기요. 얘, 얘 정말 기억이 안 나요? 어머. 모르는 애 몰래. 저기, 나, 나도 기억이 안 나고? 뭡니까? 당신들 누구예요? 왜 이래요? 어떻게 나를 몰라? 나 민희. 우릴 모를 수도 있지. 이 사람이랑 우리가 뭐 그렇게 잘 아는 사이라고. 엄마! 가만히 좀 있어라 좀. 쟤 기억상실이란다. 뭐? 저기요. 우린 댁이랑 아무 사이도 아니야. 그런데 여기 왜, 왜 오신 거죠? 아, 그게 그러니까. 아, 내 아들이 의사예요. 배민규. 그쪽이랑 같은 병원에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. 좀 도와주라고. 한국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면서?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? 조용히 좀 해, 좀. 어머니, 저기 죄송한데요. 죄송한데요. 진, 진통, 진통 죄송. 진통? 아, 진통. 손에. 어머나. 아니, 듣기만 들었지만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니까 또 다르네. 아니, 진짜 뭐, 뭐, 뭐 쓰네? 왜 이래? 저 상상도 다쳤는데 내가 옆에 있어줘야 된다고, 엄마. 내가 왜? 어? 뭐, 그건 옆에 있으면 안 돼. 어? 긴거라 어서 얘 좀. 아, 다.